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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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근 두 달 동안 쇼핑한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명품부터 핸드폰 케이스, 모자 아니면 옷 정말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쯤에는 구독자 이벤트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첫번째로 언박싱할 제품은 짜잔 반지를 제가 구매를 했구요 최근에 이 코코크러쉬 이런거 있잖아요 요거를 선물로 받고 너무 예쁜거에요 그래서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구요 아예 안산사람이 있어도 코코크러쉬를 하나만 산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코코크러쉬를 끼게 되면은 종류별로 구매를 하고싶어진 그런 목표가 생기더라구요 나중에 몇년지라도 이 코코크러쉬를 다이블로 구매를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서울이 미리 사서 미리 즐기자 하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짜잔 이렇게 박스에 귀엽게 포장이 되어있고 이거를 너무너무 끼고 싶은데 거의 한 두달만에 하는거거든요 아주 오랜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단 패키징은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짜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너무 이쁜데? 폭포크러쉬는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같이 껴도 진짜 이쁘거든요 이렇게 너무 이쁘지않나요? 너무 이쁘 어떡해 진짜 이쁘다 이렇게 저는 두꺼운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보다 더 두꺼운 사이즈도 있거든요 근데 그 두꺼운 사이즈는 뭔가 이 포코크러쉬 시그니처 문양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더 이뻐 보인다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중간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여기 사이즈도 있는데 제가 여기 마디가 붉거든요 손가락이 마디가 그래서 얇은게 안올리더라구요 정말 여러번 껴보다가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이쁘지않습니까? 이렇게 두개 같이 레이어를 해주고 이렇게 따로 엄재 닦아도 예쁘고 이런식으로 껴도 예뻐요 이렇게 어우 이거 이쁘다 여기다 껴야되겠다 그리고 이 반지도 진짜 무늬를 어우 죄송해요 이 반지도 되게 무늬를 많이 주셨어요 어? 이거를 왜 물어보시지? 한정도로 진짜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엄마랑 언니랑 커플 단체인데 언니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손가락이 살이 빠르다구 크다는거에요 그래서 언니가 저한테 준거에요 이거는 금은빵에서 제작을 했고 그냥 별 다른 디자인은 없어요 양쪽에 이렇게 살짝 체인식으로 되어있고 여기 큐빅이 박혀있고 이게는 이 코코크러쉬랑 비슷한 정도에요 언박싱을 보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물건이 정말 실제로는 어땠을까 가격은 어떤가 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언박싱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언박싱을 볼 때 뭔가 전부를 얻기 위해서 하는데 가격이 빠져있으면 저는 살짝 아쉽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르는 것 빼고는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청장 플러그실에서 구매를 했고 5월 15일날 구매를 했네요 코코크러쉬가 또 최근에 가격이 올랐어요 현재 가격은 이제 위에 딱 올라갈 건데 제가 구매를 했을 당시 가격은 356만원이에요 사실 그 날 코코크러쉬를 사러 간반인데 셀러분이 되게 친절하게 이것저것 보여주시고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아 원래 사려고 코코크러쉬를 그냥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하면서 이거를 받았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에 되게 행복지수가 올라가거든요 이것입니다 이게 가죽으로 되어있고 이렇게 긴장으로 로고 처리가 되어있고 이런 식으로 동그란 케이스거든요 케이스인데 짜잔 여행용 케이스인거에요 여행용 압수처리 케이스인데 이거를 여기를 열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목걸이 되게 수납공간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구요 이렇게 안을 숨겨줄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반지 들을 꽂을 수 있고 진짜 너무 예뻐요 여기 여름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예뻐 진짜 진짜 너무 사기 잘했습니다 이런 진정품도 받고 너무 만족한 쇼핑이었어요 이거를 거의 두달만에 두달만에 두달 좀 안되게 한달 반 정도에 뛰게 됐네요 포스는 이게 54호 이것도 54호로 구매를 했고 너무 꽉 뛰면 여기 살이 양옆에 튀어나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살짝 멸런한 상태로 구매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실거라면 살이 딱 큰거를 추천해드려요 손가락이 이렇게 양옆에 살이 튀어나오면 뭔가 안 예쁘더라구요 그 다음 짠 크로마츠 제품이구요 성당에 매장이 있어요 그 매장에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크로마츠에서는 반지 모자 후드 직업 이런 거는 구매를 한 적 없는데 크로티는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와 크로티가 있는 거예요 매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성 제품이 진짜 조금 이 정도 있더라구요 딱 한 행거 거의 반 행거지 한 행거는 딱 반 행거는 이 정도에요 거기에 딱 이 제품이 있었던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자수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자수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확 보고 있으니까 직원분이 근데 이거는 진짜 많으신 분들이 이것도 다 작았다 이거는 그 정도로 작다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입어봐야되겠다 싶어가지고 입어봤는데 와 진짜 딱 맞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딱 하나 있고 이 제품은 진짜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여태껏 진짜 입고 나오다가 바로 알러치고 아 예쁘다 이렇게 말해줘가지고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이었고 알랄라 영수증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50만원 초반대 중반대였어요 이렇게 제가 이거 보고 왔는데 크롭이고 그리고 옆에 살짝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여기 이렇게 박수 미국에서 뉴욕이랐나 뉴욕에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 브라운 컬러에 조금 숏은 아니고 롱린이에요 앞에 파라스 자수가 크게 박혀있고 베이지 코너로 또 이렇게 런던이라고 자수가 박혀있습니다 이 제품은 가격이 78만원 이렇게 모자로 쓰는데 되게 흑팬이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또 보여드릴 제품이 있습니다 카렌 제품입니다 밤은 속지는 클래식 제품이고요 열어볼게요 이 제품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산만에 보자마치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와 진짜 너무 영롱하고 미쳤어 진짜 진짜 이 제품은 제가 한카스에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남자친구가 시계를 본다는 거예요 보러 갔는데 제가 구매를 하게 된거죠 제가 진짜 이거를 한번만 들어볼게요 했는데 너무 예쁜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바로 구매를 했던 진짜 너무 예쁘죠 이거는 클래식 미듀 제품이고 클래식 미듀은 여기에 마르는 모양이 여덟 개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여덟 이게 컬러가 볼때 아이모리 베이지 진주펄 그런 느낌에 살짝 영핑크 컬러로 하고 이게 그래서 빛나다 컬러가 비치는 컬러가 너무 다양해서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예쁜거고요 안간 컬러도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개런티 카드도 최근에 나온 분들은 다 내장식인데 이거는 그 바로 직전에 나온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개런티 카드가 있고 이거는 플래식을 구매를 했었을 때 이너벨을 보여드렸는데 이 이너벨을 진짜 꼭꼭꼭꼭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조금 편안하거든요 그리고 안에 포켓도 따로 있어서 수납력도 좋아지고 여기 안에 더러워지는 거기 때문에 제품을 조금 더 깨끗하게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꼭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이 컬러랑 맞춰서 살짝 크림톤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상월강에서 구매를 했고 이런 식으로 안깍 컬러를 납작한 것 같은데 이걸 구매를 하시면 깔끔하면서 통일감을 주고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이거를 이렇게 진짜 딱 이런 비닐을 쓰고 갔어요 비니에 조각폼츠를 입고 왔거든요 근데 그런 무게도 너무 잘 어울렸어요 내 통장이 텅장이지만 이거는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하는 제품이고 그리고 컨디션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렌츠킹인데 기본 렌츠킹보다는 조금 더 편편한 느낌이에요 칸칸스에서 구매를 하면 정품 보증 이게 정품이 아닌 시에는 15만원을 지급한다 보증서 이고요 이렇게 지급 보증서도 따로 이렇게 주세요 이거 가격이 1131만원 주고 구매를 했으니까 여기 너무 이쁘 천천히 보고 계시고 있잖아요 너무 이쁘서 내려놓을 때가 있었는데 너무 이쁘서 가만히 있어요 제가 핸드폰 게이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바이디 플라워 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도 엄청 유명하죠 제가 이 제품은 미국에 갔었을 때 모반 아웃 피터스 였나 그 샵이 있었는데 되게 여러 가지 브랜드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기 포켓스 제품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얻는 제품들은 되게 기존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못 사고 결국 완전 세일을 한다길래 이제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구매를 했죠 제가 선 디자인 대로 이렇게 스티커가 같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한 3개에서 10초반대였는데 중간 아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세일하는 걸로 구매를 했거든요 여기 제품들은 다 여기에 이렇게 실버 로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테두리를 감싸주는 케이스여가지고 제가 진짜 많이 떨어뜨리는데 액정이 나가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되게 오래 쓰고 되게 좋더라고 헤드 자체가 플라스틱이고 옆에는 이렇게 살짝 말랑말랑한 그런 재질이어가지고 그냥 오래 쓰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귀여워 이 별도 세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케이스 끼고 있는 것도 진짜 예뻐요 그거는 제가 셀카를 찍어서 여기다 첨부를 해볼게요 이 별도 너무 예쁩니다 요새 이런 별 이게 너무 예쁘다더라고요 너무 예뻐 세일하면 사는 사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코코 브러쉬 츄가 아니야 지금 저 너무 행복해 지금 이거 너무 오래 샀는데 드디어 드디어 꺼내보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진짜 너무 행복해요 다시 정리를 살짝 해볼까요? 왜냐면 얘는 소중하니까 음 진짜 근데 근데 너무 비싸 이거는 2월 30일에도 또 올랐대요 진짜 너무해 그래서 그나마 미비사기 잘했습니다 각자의 그 기준이 있잖아요 행복 기준 저의 행복 기준은 쇼핑 먹는 거 뭐 이런 느낌이 그리고 종종 그냥 내가 쓸만저만 있고 그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리라스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크롭한 기장 이고요 사이즈는 X-S20 구매를 했고 브이넥이 깊게 퍼져있고 세판기가 있고 옆에 이렇게 산삼 라인이 있으면 스쿼티하면서 예쁜 크롭티인 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스쿼터도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이렇게 컬러는 살짝 먹색 그레이 컬러에 약간 소재는 얇고 살짝 바스락거리는 느낌인데 이런 잔주름이 있었을 때 조금 더 멋스러워 보이는 그런 재질의 스쿠트인데 네 포인트 아 그런 거 있고 팔부척이 됩니다 이렇게 끈이 있는데 팔부척이 되는 스타일이고 타고 스타일로 들어갔어요 한번 제가 같이 갈아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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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옷은 너무 이쁜데 새 거랑 신대 같네 핏이 되게 예뻐요 이것도 제가 세일을 할 때 구매를 했고 오머 입으시는 분들은 그냥 S-S20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3만 아래가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라인도 되게 딱 직각으로 떨어져 보이는 예쁜 라인이고 기장이 조금 더 길어가지고 팔뚝석 커버도 해주는 것 같고 딱 여기 라인이 되게 힙하면서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기본 라인의 러시툴 그런 스타일로 살짝 이렇게 내려져 있는 건데 스쿼트도 너무 예쁩니다 이거는 다른 컬러 사서 너무 예쁠 것 같은데 페이로 플래저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도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입고 있었던 스쿼트 가격대도 괜찮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살짝 허리가 아니라 살짝 골반으로 내려있는 그런 스타일의 스쿼트인데 스쿼트 제품이고 스쿼트 제품이 되게 디자인이 예쁜데 가격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도 이렇게 포인트가 무난하지 않고 이렇게 살짝 발랄랄랄 그런 느낌으로 너무 예쁩니다 이것도 아주 추천드려요 따란 이 제품은 트랭킥에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이 제품은 진짜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 섞어놓은 것 같은데 그냥 다 없더라고요 그냥 근데 최근에 이제 선물을 사러 샤넬 매장에 갔는데 이 컬러 없는데 그린 컬러는 있었어요 근데 흰색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렇게 들어있고 그래서 원래 가격보다 180만원 더 지금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너무 계속 한 2, 3주 동안 눈에 너무너무 아들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카드 혜택과 현금 혜택과 조금 차이가 한 60만원 정도 저렴하고 그리고 적립금도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프랭키에서 현금으로 구매를 했고 짜잔 이게 버스트 백 크기고요 버스트 크기 크죠 아주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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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짜 비닛생 러브여가지고 비닛백이 엄청 많은데 큰 가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블랙보다는 저는 이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화이트 컬러가 화이트 이 블랙에 너무 예쁜 거 있죠 그래가지고 계속 계속 찾아보다가 아 내가 모르겠다 그래 내가 먹을 걸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그런 마음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런 큰 가방은 하나는 필요할 거 같아가지고 근데 하얀색이어서 살짝 덜 나기는 한데 너무 예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됩니다 이 백은 안에 파우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파우치는 따로 없고 그냥 이게 그냥 하는데 차이점이 왜냐면 여기 양쪽에 여기 있는 샤넬 로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숄더로 들고 다녀도 예쁩니다 이렇게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활용도가 좋을 거 같고 이렇게 수납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큰만맛 같은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안에는 줄은 있어요 여기 줄은 근데 여기는 따로 그런 파우치는 없고 안에는 이렇게 돼요 진짜 이렇게 이렇게 컬팅으로 되어 있고 미니 포켓인 줄 알았는데 손바닥 다 들어갈 만큼 포켓이 조금 깊네요 좋아 좋아 아무튼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다음 마지막 하나가 뭐냐 짜잔 팔라스 문자거든요 여러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일 제품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에요 뉴욕 팔라스 매장에서 구매를 한 건데 한국에서 판매를 하셨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한국에서 팔라스로 구매하려면 무조건 해외 배송이나 크림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받으시면 꼭 싸서 한 셀카 한 번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저를 정말 좋아해주시는 구독자 분들께서 선물을 받아가주시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 팔라만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싸서 저한테 셀카를 보내주세요 이게 바로 저의 이번 구독자 200회 선물이에요 이제 앞으로 제가 해외 갈 데이 또 한데 이제 한국에서는 파기 조금 어려운 것들 그런 제품들을 저희 새내기 분들에게 조금 한 번씩 선물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아무튼 저의 영상 모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이만 봐볼게요 마지막으로 자란 좀 할게요 수중 촬영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바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죠 댓글을 전화주셨는데 좋아요만 이렇게 눌려주시더라고요 이거를 되게 말씀 주시길래 진짜 역시 보시는 분들이 맨살이가 좋으시더라고요 이 양말이 조금 가격대가 있을 편인데 진짜 보면 털이 좁고 기장도 그렇고요 진짜 보풀이 안 일어날 소재예요 원래 솔직히 이 길이 양말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양말을 보자마자 저는 전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 이게 납띵예브리틱인가 납띵예브리틱인가 납띵예브리틱 제품인데 더블 컨셉인가 큐리퍼에서 구매를 한 것 같은데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살짝 서용을 잡아서 길이 조절을 해도 예뻐요 이런 식으로 해도 예쁘고 너무 예뻐요 이런 식으로 길이 조절을 하면서 신을 수가 있는 게 되게 단짝이 예뻐요 반 스타킹까지 올라오는데 한 스타킹으로 신어내고 아니면 살짝 이렇게 내려서 서용을 잡아서 신으면 예뻐요 그리고 양말을 쓸 때 꿀팁은 여기 살짝 이렇게 접으시면은 다리가 조금 더 예뻐 보인답니다 이렇게 딱 두근목과 살짝 접어서 이런 느낌으로 줘도 예뻐요 그리고 여기 양말은 컬러를 2개를 해서 레이어드를 해서 신을 수도 예뻐요 이런 느낌으로 신어도 예뻐요 일단 진리 좋고 가볍게는 있지만 그만큼 값어치를 하는 제품이고 가격은 우리의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서 심하게 예뻐요 유니클로 양말은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여느는데 짧은 거 입었을 때 양말로 포인터집이 되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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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